HK인우엔은 지난해 실속있는 장사를 했는데도 다소 아쉬운 표정입니다. 간판 품목인 신약 K-CAP을 비롯해 전문의약품과 수액사업의 호조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지만 매출은 도입백신과 숙취해소사업의 부진으로 감소세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HK인우엔이 공시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영업이익은 6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넘게 늘었습니다.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순이익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7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연 매출은 8,2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 줄었습니다. 외형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5년 만에 처음입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간판 품목인 K-CAP과 신공장 가동 후 급성장하고 있는 수액제 사업의 호조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또 지난 2020년 말 건강기능식품 사업에서 철수한 뒤 광고 선전비를 효율화한 점 음료 신제품 티로그의 흥행도 영업이익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위식도 영유질환 국산 신약 K-CAP의 성장세는 여전했습니다. 연간 원예처방 실적이 1,582억원으로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수액제 사업은 지난해 1,1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넘게 증가했는데요. 최근 3년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4년간 이어져온 회사의 외형 성장이 주춤거린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사 MST와의 백신 일부 품목에 대한 공동 판매 계약 종료 등으로 도입 백신 사업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숙취 음료 부문의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K-CAP을 비롯한 전문 의약품과 수액제 사업을 앞세워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HK인우엔의 기대는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작년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3.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69%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블록버스트 신약인 K-CAP은 4분기에 441억원의 매출을 올려 분기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역성장을 딛고 HK인우엔이 올해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매출 9천억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은 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영업력이 탁월한 보령과 손잡고 서로의 간판 품목인 K-CAP과 고혈압치료제 카나부 제품군을 공동 판매하기로 한 효과 때문입니다. 또 K-CAP의 중국 실적과 2분기에 발표될 K-CAP 미국 임삼상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500억원대 연매출을 바라보는 수액제와 숙취해소 음료 등 헬스앤뷰티 사업의 반등도 한몫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예상대로 HK인우엔이 K-CAP의 미국시장 진출 등 올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